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여기는 쉐르빌 온천입니다 큰 욕심 줄이고 제가 뭐 술, 담배 안 하니까 온천하고 맛있는 거 먹고 공부하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이러면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뭐 그게 누름할 것도 아니고 여기는 제가 좀 감춰둔 상당히 좋은 곳인데요 개군 할머니 순대드시고 온천하시면 아주 건강에 좋습니다 혹시 여기서 보면 아는 척 하지 맙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